첫 번째 짤. 주세요. 유명한 짤이죠. 지훈, 지훈. 지훈이! 3, 2, 1. 무슨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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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살! 실패, 넋살. 신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퍼포먼스 없어. 퍼포먼스 없어.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았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제가 알기로는 정지훈 씨는 오늘 초면인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 나도. 무슨 돈인데? 한 입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맛. 유럽 맛입니다. 유럽 맛이에요? 프랑크 프로토. 급하게 다음 짤 오픈합니다. 사과 맛이지? 보여요. 주세요. 대박 짤이죠?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대박 짤입니다. 누구예요? 무슨 짤이에요? 무슨 짤입니까? 아니, 이게 그거야. 웃는지 우는지 모르는 짤. 그렇지. 오해야, 오해하다가 차에 치이는 건데. 대박 짤, 누구란 말이야. 그렇지. 오해야, 오해. 가수 이지혜 영화 데뷔작입니다. 영화 데뷔작. 제목을 전혀 모르겠어. 네모 타임. 나래. 세일 타임? 실패. 아니에요. 지훈이. 호러 타임? 실패. 한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 죽어. 네모 타임. 무시 죽어 타임? 나래. 킬러 타임. 80%입니다. 가수세요. 킬링 타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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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상관이야, 이게. 또 노래야? 또 노래가 나오네. 퍼포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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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울어요? 웃어요? 잘한다. 웃어요? 웃는 거예요? 울어요?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보. 우일 당겨. 초라. 킬링 타임. 아까 넉살 사건 이후로 지훈 씨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넉살 사건 이후로. 자, 이번 짤은 일명 성공일 퇴근 짤. 퍼포먼스 주세요. 빨리 빨리. 정답. 정답. 지훈이 정답. 추노. 아닌가? 맞지 않나? 실패. 추노 때는 이가, 이가. 지훈 씨는 알아야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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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장옥정. 어? 장옥정? 장옥정? 끝이에요? 그 뒤에 더 있지? 더 있지? 더 있어? 더 있지? 더 있지? 지훈아. 더 있지? 무슨 무슨 살다인데? 이게 안 들어온다는 사람이 맞춰. 이게 안 들어온다는 사람이 맞춰. 지금 범이 손 들었어. 3, 2, 1. 실패. 범. 장옥정. 사랑에 살다? 조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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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미치겠다. 뒤에 더 있지? 김범 성공.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거입니다. 김범 이거예요. 역시 김범. 우리 김박사님. 놀토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수 씨가 또 출연했던 드라마고, 그렇죠? 그렇죠. 방송인데 또 제수 씨까지. 저렇게까지 꼭 친한 척 해야 돼요? 아니, 꼭 한번 초대받고 싶어서. 이 앞에 사랑 하나 못 가르쳐줘? 우리 팀에. 간절했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이번에 맞추면 됩니다. 자, 짤. 잘 보세요. 아, 이 짤도 유명한 짤입니다. 보여. 주세요. 오. 자. 이게 뭐야. 도전 천국. 천국이란. 투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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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짤을 공개합니다. 네? 이정재 씨 사진을 거꾸로 하면 신동엽 씨로 보입니다. 진짜. 신동엽 씨로 보입니다. 신동엽 씨 아니었어요? 신동엽 씨로 보입니다. 세윤. 세윤. 코미디의 빠지다. 실패. 킥. 실패. 킥. 축하합니다. 킥. 코미디의 빠지다. 정답입니다. 코미디 빠지다. 정답이죠.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맞추고 앉았네요. 젊은 친구. 다음 젊은 친구 나가요. 네, 네, 네. 젊은 친구도 나가야지. 보여주세요. 음융짤로 유명합니다. 음융짤. 표. 표. 놀러와. 아쉽습니다. 실패. 실패. 공감 토크쇼 놀러와. 정답입니다. 공감 토크쇼 놀러와. 좋아, 좋아. 저린 사람들 위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다음 짤을 공개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짤.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세요. 자, 자, 짤. 자, 자, 짤. 어떤 짤인지. 비호. 잘 모르겠네요. 저도 참 궁금해요. 제가 언제쯤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떤 짤인지. 비호. 연애가 준 게. 뭐라고요? 연애가 준 게. 실패. 나네. 화질이 그쪽이 아니야. TV 한밤의 연애. 천천히, 천천히. 뭐라고요? 한밤의 TV 연애. TV 한밤의 연애예요. 지금 바꿨거든요. TV 한밤의 연애입니까? 한밤의 TV 연애입니까? 헷갈린다, 이거.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효 씨 손 들고 있어요. 정답은요? TV 한밤의 연애. 실패. 비. 한밤의 TV 연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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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의 TV 연애. 왜 나만 그래. 어여? 다 뭐야? 아, 어여? 예, 렛츠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특집. 대박이다. 정지흔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 라이브 이즘! 감사합니다 성공! 이거는 태가 다르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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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니까 진짜 기분이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문제 내용이 좋았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짤은 분노범으로 불리는 짤입니다 보여주세요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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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기타 플레임 다 얘기해야 돼요 조심해 시리즈가 많아요 거침없이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실패! 재밌는 거 몇 개 해줘 재밌는 거? 문세윤 손 들었어요 문세윤! 아 얘가? 문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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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윤 외쳤습니다 방송에는 외치는 걸로 나갈 거예요 문세윤 거침없이 하이킥 기대돼 문세윤! 거침없이 네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짧은 다리의 짧은 다리의 역삼 역삼? 5분간 퇴장 김동현 김동현 손 들었어요 김동현 손 들었습니다 정답은요? 거침없이 로우킥 로우킥 가치퇴장입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100% 넘어갔어요 비영 거침없이 하이킥 정답입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1탄 1탄이에요 1탄에 이리밖에 없어요 짧은 다리 짧은 다리 누가 시작한 거야 거침없이 하이킥을 안 했어요 3분이 남아있습니다 3분 남아있습니다 3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3시라면 이제 내가 앉을 차례네 어? 야야 2짤은 택배 온 물건이 상상했던 것과 실물이 다를 때 우리 많은 분입니다 어울린다 이걸 들고 꽉친다 꽉쳐 이분 누구입니까? 이분 누구예요? 정태우 씨 네 쭉쭉 달려보자고 동현 허준 실버 세윤 대왕 세종 실버 나래 태조 왕건 실버 지금 들어간 단어 중에 2개 들어갔어요 동현 태왕사신기 두 글자 정답 태왕이잖아 태왕 어? 오케이 세윤 세윤 광개토 태왕 대박 저답입니다 진짜? 광개토 본인이 맞추고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승전 파이널 라운드 김동현과 광나래 박나래와 김동현 오븐 두뇌 유명한 짤이죠 유명한 짤입니다 이거 알아 정말 유명한 짤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짤을 많이 씁니다 힌트 만나보시죠 리얼 느낌표 들어갔습니다 힌트 들어갑니다 네 비에게 멋짐이 땡땡한다 옛날에 이 말 진짜 많이 써요 우와 비 미대 봤어? 이야 멋짐 땡땡이다 오케이 오케이 나래 뒤를 모르겠어 근데 장렬 그리고요 장렬 그리고요 적성 숙여 20% 정답 고개 한번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들에게만 정답을 공개합니다 멤버들에게만 정답 보여주세요 자 오픈 이거였지 이거였지 저 말을 안 들어보는지 이때 김용만 씨와 현영 씨가 MC였고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뭐라고 배웠어? 어렸을 때 오케이 하이 동현 뭐예요? 장렬 장렬 조선 통일 조선 통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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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대박이다 아니야 아니야 대박이야 역시 역시나 역시 이야 저기 말 잘못했나 음료 소원이긴 하지 맞아 음료를 다 드릴게 다 줘 다 줘 경기 올라갈 때도 집중 집중 동현 전신 전신? 예 전신 통일? 전신 장렬 장렬 전신 통일 괜찮은데 전신 통일 나래 나래 오빠 고마워 오빠 고마워 오빠 고마워 전신하고 비슷하지 오빠 고마워 나래 정신 통일 전신 전함입니다 정신 아 아 아 아 손 마지막으로 원 투 트리 고 나 나 나 나 나 나 전신 통일 전함입니다 아유, 나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세요. 오, 감사합니다. 아니, 전신을 놔두고 전신이 생각나지. 전신을 끌고. 지윤 씨. 지금 약간 자세가 마스터 느낌이 나서 그런데 혹시 우리 워낙 요즘 춤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올라왔는데 한 번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오디션 느낌으로? 제가요? 예, 예, 한 번만 좀. 아우, 제가. 여기서 만약에 B 씨가 인정을 하면 세계적인. 이거 기회야, 형. 기회야? 도와줘. 기회에 왔어. 실패! 실패! 자, 조스는 없습니다. 아, 진짜 땀 불졸리면서 혼자서 했어. 청계 씨. 대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대전 아저씨. 음악! 주세요! 볼륨어, 볼륨어, 볼륨어! trouver 있네. 현재 첫 연기를 안 이렇게 해주 넌 bone. 뭐 сделал. 보너산이? 기회가 specification. 뭐해, 또? 갑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ru 소용ık! 의아허허허허허허어어허허허허학 Nouaries기회야. 나온다! 이거, 이거. 이거 안 Bott For For Web For. 우와! 와! 와! 가라, 오빠 가라! 이거 하면서 이거 이거! 이거 하면서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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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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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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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사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심사! 심사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마스터! 최고의 마스터! 정지우 씨! 심사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체육관에서 루틴을 연습하세요? 유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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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틴 아니에요. 유틴 아니에요. 대답볶이에요, 대답볶. 음악이 나오던 간에 비트를 다 연습을 하시나 봐요. 뭐가 나와도 지금 다 어울리게 추시네. 어울리게.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무술이 다 툽에서 나오는 거라서. 연습을. 아니... 아니, 아니거나 배보이하다가 배배보이하다가 스텝은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 그거 이제 아까 잠깐 추셨을 때? 네. 아, 이거 바로 입력이다. 아니거나 배보이. 어떻게 해야죠? 배보이. 아까 이게 배보이하시다가 약간 루즈할 때쯤? 배배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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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 라이어리즘. 컴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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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이게 뭐야? 뭐야? 피춤. 피춤이라고요? 키발또 거 있잖아요. 잘해, 잘해, 잘해. 지금 하반신은 B고 상반신은 키예요. 아, 그렇죠? B 키, B 키. B 키예요, B 키. B 키입니다, 여러분. 우와, B 키예요. 그냥 비켜. 푹스. 마이 잉네임 스펀지. 좋습니다. 바닥 한번 봐봐. 와, I'm sorry. 마이 퍼포먼스, sorry. 아니야, 괜찮아. 체크트해.